한일시멘트 1964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시멘트의 한길만을 걸어온 한일시멘트의 역사이자 핵심인 단양공장 연간 71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첨단 생산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시멘트 공장입니다 충청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한 단양 단양팔경으로 유명한 산좋고 물맑은 이곳 단양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환경친화적인 공장운영과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양공장의 시멘트 제조공정은 채광 생산출하의 4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방산에서 채굴된 거대한 석회석 덩어리들은 두 차례의 분쇄과정을 거치면서 50mm 이하 크기로 분쇄됩니다 잘게 분쇄된 석회석은 점토질, 철질 등의 부원료와 일정하게 대합된 후 원료 분쇄기를 통해 미분말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미분말 상태의 원료는 예열탑을 거쳐 킬른으로 보내집니다 킬른에서 섭씨 1450도 이상의 고열로 소결된 원료는 냉각 장치에서 급냉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린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이 클린커에 응결지연제인 석부와 혼합제를 혼합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가루를 말하며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는 포장제품 또는 벌크 형태로 만들어져 철도나 육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한일 시멘트는 이 모든 과정을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완전 자동화 설비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분석 장비와 검사 장비를 이용한 실시간 품질 관리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최상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새들이 공장 안에 둥지를 틀고 배수료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탄양 공장 한일 시멘트 단양 공장은 친환경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환경 친화용 공장입니다 225기에 이르는 집진 설비와 환경 보호 시설의 운영 국가 기준보다 3배 이상 엄격한 대기 관리 등 한일 시멘트는 보다 완벽한 환경 보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킬른은 내부의 화염 온도가 최고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산업 부산물 등을 소각 처리하여도 환경적으로 아무런 2차 공예 물질이 남지 않는 최적의 설비입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자원들은 시멘트 킬른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일 시멘트는 또한 광산의 채굴이 끝나는 50여 년 후에는 생산 지역을 휴양림과 레저 시설 등을 갖춘 환경 친화용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 공장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의 임직원들은 철저한 직무 교육과 고객만족 교육, 탭의 연수와 같은 다양한 인재육성 교육 제도, 독신자 숙소 및 사택지원 등의 공유구생 제도, 경영성과의 투명한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전문가로서 그 위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 존중 경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내실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품질, 친환경 경영을 통해 고객의 꿈과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 단일 시멘트 단양 공장